I feel like I have a cough, but I don't cough much. For your vacation. And to check if I want to move in. But inside, the quality is not so good. Wow, you're making earrings here? Yeah, I did it today. It must have taken more time because it's detailed. Like a punch something. Yeah, I know, but practical. So you drink it and eat the chocolate? Yes. You can drink a little bit or drink all and put it in your mouth. Oh, it's so nice. Oh my God. Do you know the word thank you? Yes, the only word I can say. Is it ginger? Yes, it's the same. I've never done that, so I was kind of wondering and curious. Cesar kept talking about their beautiful city and sending pictures. So I was wondering. He did the same for me. Yeah, when I accept and go to the home. He has a family. He has a child and has a wife. So they prepare a good dinner for me. A traditional Portuguese food. Wow. Yeah. And also they speak in Portuguese or Spanish, Portuguese. That was a very nice experience. This is Sunday morning. It's Monday to Pedro Send. It's Monday to Pedro. It's Wednesday to Pedro. It's Monday, Wednesday. I think here's the energy. It's Wednesday. Christmas. It's Sunday is Wednesday. It's Wednesday.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여유 낭만 이런 말밖에 생각이 안 나 더 뭔가 멋진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심 시내로 가는 길에 연결되어가지고 지나면서 구경할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좋다 여기는 카르모 수녀원 근처이고 그 옆에는 또 산타우스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골목 따라서 구경하고 오다가 팝클로젯이라는 빈티지 샵 구경도 하고 골목을 따라오니까 예쁜 풍경이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게 아마 세뇨라 전망되고 여기도 전망 되게 좋네요 여기는 수녀원 같아요 아마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수녀원인데 지금은 단골관인가 보다 여기는 공중화장실인데요 내려가서 돈을 내야 되는 줄 알고 벌기시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50센트라 그래가지고 막 잔돈을 막 열심히 찾고 있으니까 꼭 내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친절해요 한 꼭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30센트밖에 없어갖고 이렇게 내니까 고맙다고 또 그러시네 포르투갈인 분들은 대체로 되게 프렌드해요 오는 길이 추워가지고 스카프를 꽁꽁 둘렀는데 또 햇빛이 있으니까 덥네요 그라사 전망대 저번에도 며칠 전에 가봤지만 오늘은 좀 다른 길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라사 전망대가 다 온 것 같아요 관광객들도 화날들 보이는 거 보니까 역시 전망대답게 흔덕이 또 엄청 많아요 아 운동되고 좋네 덥네 더워 여기는 그라사 전망대 일단 전망대 한번 보시고 저도 보고요 와 눈부시다 휴득 stylish 일요일에 그라사 전망대는 역시 사람이 많네요 샌누라 전망대 브라사 전망대에서 샌누라 전망대로 넘어왔습니다 다른? 맛있어 네? 네? 뭐 다른? 내가 말하는거? 이 이름은 그 이름 이 이름이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종류의 단맛이? 단맛? 네 이렇게 네. 이거 폴투와인. 폴투와인. 여기에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익숙하고 편하구요. 맛있고 싸고. 분위기 좋고. 그럼 느껴져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기 어디에 있는지? 여기 어디에 있는지? 트램은... 20분 정도? 네. 여행을 위해서. 네. 여행을 위해서. 네. 여행을 위해서. 보통은. 밖에 안쪽에는. 안쪽에는. 너무 밝은데. 안쪽에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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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기운이 있는데도 무시하고. 어제. 산책하고 와인도 먹고. 트램에서 만난 미국분하고 얘기하고. 또 와인먹고 이랬더니. 감기가 조금 더 심해졌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오전 내내 누워있다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네. 나왔어요. 커피는 이렇게 라떼를 시켰고. 케이크 벌써 다 먹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새로운. 클레어가. 약을 줬어요. 감기 기침하냐고 그러면서. 이 약 잘 듣는다고. 물에 타서 먹은 거야. 두 개나. 왠지 기분 탓인가. 몸이 뜨거워진 것 같으면서.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게 바이엘. 그 유명한 바이엘 의사 건데. 유명한 거니까. 아마 이건. 여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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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통할 수 있단지 조금 전통하기도 했다 아, 나는 물을 자세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이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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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냥 내가 제가 그들이 고생을 받았고, 결국은 제가 바로 정신을 받았다. 왜냐하면, 저의 정신이 없었을 때, 제가 정신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제가 정신을 받았다. 한글자막 by 한효정